바구니에 마스킷끈 달려있었잖아요. 원래 여기 달려있던 끈인데 바구니로 옮겨줬어요. 파우치에 옮겨줬어요. 남은 이 이어폰도 똑같이 달아줄게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라이온 눈이 없어졌네. 닫아줄게요. 뭐했었더니 눈이 이렇게 되고 그랬는지 처음 알았어요. 언제부터 이랬니? 다 가져와가지고 볼펜으로 그려주든가 해야지. 불쌍이 징그러워요. 어쨌든 달아주겠습니다. 저처럼 주말에 바보같이 버스카드를 잃어버렸냐 이분들. 이어폰 비싼 거 잃어버리지 마세요. 마스크끈 대체 어떻게 써먹나? 불편해서 안 쓴다 했는데. 이런데 써먹을 수 있습니다. 꿀팁. 근데 눈이 없어졌어. 나름의 꿀팁. 여러분한테 이어폰 잃어버리지 말라 해놓고 내가 잃어버렸어. 또 없어졌어 보니까. 진짜 어이가 없네. 충전하려고 다 잃어버렸어요. 제가 정말 아끼는 이어폰인데. 저번에도 한번 이러보다 못 찾았거든요. 또 없어. 대체 어디 간거야. 나갈자면에 내가 이미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아닌가? 어제 내가 하고 다녔었나? 기억이 안나. 어떡해. 큰일 났어요. 여러분 어떡해요. 전에 찍은 영상에도 안 나와있는 것 같아. 맨날 여러분 마음이 쉬워진다.